자 환경과 통계. 우리 환경과 통계 28, 29, 33문항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28번. 문제가 좀 짧아보에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두 종류인데 곱사건의 확률이죠. 3개의 수를 뽑아요. 1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10c3이 되겠네요. 10개 중에 3개.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사건이 뭐냐면 선택된 3개. 3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또 3개의 수의 합은 3의 배수. 곱이 5배수. 엔드. 엔드. 합은 몇 배수? 3배수. 어떤 주어진 어떤 자연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곱해진 결과와 더해진 결과가 각각 5의 배수, 3의 배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사건에 모두 해당해야 돼요. 곱사건이죠. 곱사건. 엔드죠. 엔드. 기준이 달라. 자연수들을 어떤 특정한 곱이든 합이든 뭐든 간에 배수 판정. 배수에 관한 조건이 나오면 이것은 전부 나머지에 따라 분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5의 배수랑 3의 배수는 나머지에 따른 분류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두 가지인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곱이 5배수라는 사건이 다루기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한 개가 5배수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개 5배수. 곱한 것 중에 하나만 5배수면 돼요. 5의 배수는 누가 있나요? 5의 배수는 주어진 10개 중에는 5랑 10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어쨌든 기준은 3배수랑 5배수 두 가지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합시다. 여러분 주어진 수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개면 항상 2차원 배열하세요. 3K. 이걸 이제 이렇게 써볼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 A1이라고 쓰자. A2. A0. 이건 나머지가 0인 건데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맨 먼저 나오지 않고 3부터 나오니까 1, 2, 3부터 쓰려고요. A0을 뒤에 썼습니다.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 여기는 B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5의 배수 아닌 것. 5배수 아닌 것. 왜냐하면 이제 5배수인 것만 잘 챙기면 되거든. 5배수인 것. 이렇게 5배수인 것. 이렇게 총 10개의 자연수를 2차원으로 2개의 기준으로 분류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돼서 1. 여기죠. 5배수 아니고 2, 3, 4까지 여기고요. 5가 이제 최초로 5의 배수로. 그렇죠? 6, 7, 8, 9, 10이 여기죠. 이렇게 아, 10개 자연수 중에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이 4개. 그 중에 5의 배수 1개. 이런 식으로 일모교연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라고요. 자, 이제 합이 고분은 뭐 되게 쉬워요. 적어도 1개의 5의 배수니까 합이 3배수 나오는 각각의 경우를 다 찾아서 그 각각의 경우에서 적어도 1개의 5의 배수가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에서 세자. 합이 3배수인 게 생각보다 경우가 많아요. 봐봐. 합이 3배수는 첫 번째 A1에서 3개. 왜냐하면 나머지가 1인 것을 3개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A1이 3개. 마찬가지로 A2가 3개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2인 것이 3개여도 결국 3의 배수가 되니까요. 나머지가 같은 것들을 3개 뽑은 경우가 있겠네.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3개. 자, 또 나머지가 다른 걸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하나 뽑았는데 나머지 1인 것과 합이 3이 돼야 나머지가 0이 되고 3의 배수가 되니까 얘 하나당 얘 하나야. 그러면 이제 전체 3개를 뽑으니까 얘 하나에 얘 하나 짝을 지으면 결과적으로는 요거 요거 뽑고 나서 3의 배수도 하나 뽑아야 되지. 그치? 이때는 네 번째 케이스가 A1, A2, A0 한 개씩이죠. 한 개씩. 요렇게 뽑는 경우의 수를 세웁시다. 자, 이제 봐. 요것만 딱 만족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5의 배수가 되도록, 곱이 5의 배수가 되도록은 적어도 한 게 5의 배수인 거죠. 적어도니까 6건이 좋아요. 봐. 내가 3개를 뽑을 건데 그중에 10이 한 번은 나와야 돼. 근데 10이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 이렇게 나누지 말고 4개 중에 3개를 뽑대. 4개 중에 이렇게. A1 중에 3개를 뽑대. 그중에 3의 배수, 5의 배수인 10이 하나도 안 나온 거. 이런 거를 제외하면 되잖아요. 3, C, 3. 좀 썰렁한가요? 4, 마이너스 3 세 가지니까. 그렇더라도 여사건 쓰는 거 아주 좋죠. 적어도 이제 10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10을 뽑아놓고 1, 4, 7.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1, 4, 7 중에 두 개를 골라 이래도 돼요. 어쨌든 세 가지. 자, 이제 A2가 3개인 건 5의 배수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왜냐하면 2, 8, 5, 3개를 뽑는 수밖에 없잖아. 그치? 2, 8, 5, 3개. 이건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3개의 원수가 있지만 5의 배수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고 이번에는 1개씩. 아, 1개씩의 경우가 좀 있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그래서 얘는 4, C1. 3, C1인데 이 중에서 뭘 제거해야 되냐면 5의 배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건 5의 배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건 A1에서 3개를 하나를 뽑 때 1, 4, 7에서만 A2에서 하나를 뽑 때 2, 8에서만 뽑은 건 그러니까 얘는 3C1 곱하기 2C1 곱하기 3C1을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9, 4, 36에서 9, 2, 18을 빼주면 18이 되죠. 결국 3가지, 1가지, 그 다음에 18가지에서 22가지가 되죠. 분자는 22가지입니다. 약분하면 되겠죠? 10, C3은 10, C3은 10, 9, 8이고 3팩인 6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6을 약분해주면 12가 남을 것이고 분자가 22니까 2로 한 번 더 약분해서 60분의 11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익혀야 되는 것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놓고 시작해라 라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